헤드샷 헤드샷 어 뭐야 야 나 핵 쓴거 티 낫냐 너머 얘들아 어 뭐야 이거 내가 잡은거 뭐야 C발 뭐야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싶다면 치즈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치즈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아 나와 봐 얘들 왜 이렇게 길막해 아 나와 얘들아 아 얘네때문에 떨프댔네 아유 너뿐니 한 명 남았고에 스파이크를 떨어뜨렸어 난 얘랑 순부를 봐야겠어 스파이크 따라서 박아놔 아야 개싹 통방아지 없는 새끼 저거 야 잡아 내가 한 발 박아놨어 그렇지 싸가지 없는 자식 지옥에서 평생 반성하도록 아 엄마가 슈퍼를 갔는데 식재료가 다 팔렸대 그래서 뭐 시켜 먹지 그냥 어 뱀이네 장충둥 왕 족발 보쌈있다 여기 안 먹을거 안 먹을거 와우 망하네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? 야 두 명 남았다? 어어? 한 명 남았다? 야! 그렇지 우리 팀 어우 씨잇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거 보여요? 조준 할 때마다 주변 파란 색깔 막 움직이는 거 보이면 막 튕겨서 나가잖아 이거 귀엽지 않아요? 뭔가? 야 얘 뭐야? 얘 왜 여깄어요? 뭐라야 얘가 오우 씨잇 씨잇 와! 헐! 잡아! 잡아! 헐! 아 깜짝아 설마 얘도 못 잡는 줄? 아니 상대 킬 저희 주인공인데요? 영화 속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무조건 안 죽잖아요 그럼 맨키로다가 얘는 뭐 안 죽는데? 레이나님 저 있는 거 어떻게 암? 암이 아니라 알미예요 제발 가방끈 짧은 티 좀 내지 마! 아 쪽팔려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 암이랑 알미랑 군 못하냐 이렇게 많음 나 이거 개 싫어 오프레이터네? 얼굴 안 내밀게요 점프피킹! 못 맞췄지롱! 점프피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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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 씹쌤야 점프피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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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다 아 근데 상대 레이나 오프레이터 이렇게 못 쏘옴 레이즈 57 레이즈 57 레이즈 안 되겠다 승부다! 아 우리 이거 13대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8대1 됐네? 뭐 아쉬운대로 13대1 만들어볼까? 님들 혀가 거짓말하면 먼지 암?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 팬텀 10세 열의 속도 개빠르네 그렇지 아 근데 챔프 맛있게 잘 쏜다 오우 예아 예아 서른 쳐라 3대 팀들아 입 털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참된 뜻이었는데 불편하셨으면? 어쩔 건데? 아 시간 좀 아껴 써라 이런 의미없는 판을 계속해서 뭐 어따 쓰려고 그래ende? 상 Cupsigh들아 시간은 금이야 금 늑 어 아 나 뭐야 야 돌리자 돌리자 아 아파라 아잇 헤드샷 어 뭐야 어아아아 야 나 핵 쓴 거 티나냐 너무 애들아 어! 뭐야 이거 내가 잡은 거 뭐야 C8 뭐야 이거 내가 한 거 맞아야 님들? 아아악 님들 왜 꽉 끌어 가야 돼 님들 님들 선생님 장벽 뭐임? 아니 이거 들어가는 줄 알고 우리 들어갈 수 있게 한 건데 방벽 내가 문제 있었어? 누가 들어가는 줄 알고 왼쪽 값 막은 건데? 들어가는데 왼쪽 값을 왜 막아 아 오른쪽을 막아야 돼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오른쪽을 막아야 되는구나 아 미안하다 아 피닉스 상인한 타이틀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다니 너무 수치스럽다 아 나 C 아아악 아 진짜 나 이거 일부로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일부로 한 거 아니야 미안해요 아야 아 진짜 아 아 나 왜 이래 아니 우클릭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죽겠다 얘를 나한테 뭐라 하겠다 우리 팀 입장에서 지금 내가 빌러린 거 같은데 넷닉스 가자 아 그렇지 문 닫아주고 살짝 전진 나가주면서 이역이 샥 던지고 돌아간다 오늘 일처리 마감했어요 퇴근할게요 와 혼자서 사이트 다 쓸어주는 넷닉스 그는 도덕책 사회책 윤리 와아악 와아악 그냥 혼자 다 해버리잖아 와 개 섹시하다 이러니깐 여자들이 나한테 뻑을 가지 뭐 스킨 달라고? 싫어 임마 죽었네 아아 레인 안 했죠? 그렇지 오우 좋습니다 이것이 냄새 피닉스 게임을 집에 오리잖아 땅릭스 올라쳐 아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늘었어야 되는데 하핰 아아 에헤 뭐냐 이거 수리검조전서 라이퍼 나뭇잎마을 후계자임? 나루토가 왜 여깄냐? 아 오아악 나루 아 아 나루토 32세 사망 넷닉스 의략장에서 줘이 안돼요 야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넷닉스 의략장에서 줘이 이거 개 좋아하냐 이거 유행거 만들어주시면 편지창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는데 소라초 좀 드려야 되나? 넷닉스 의략장 나이스 앙냥냥 아까 홈서 벤달이다 버블스턴 저 주웠을 때 가장 잘 받는 스킨 그렇지 야 너는 이제 혼났다 이 발로하트에서 주웠을 때 가장 잘 맞는 스킨이 전 개인적으로 혼서 벤달이다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야각 좀 할게요 와 혼서 벤달 맛있다잉? 뜨끈 뜨끈하다잉? 슈웃! 마이스 가! 슈웃! 릴렉스 의략차! 아주 좋았어요 마저 한 명 남아 적둘이 한 명 남아 선수 파이럴드 홀! 뭘 물음표야 싸이퍼 미친놈아! 10킥 9데스가 어디 17킥 9데스한테 까부라내껴! 니가 잡지게 했냐 소바 그러면은 아 나 한마디 해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기분 바빠서 안 되겠네 니가 씨팔 소바를 미리 잡았... 아 진정하자 게임이야 게임 아 나 병신인가? 게임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? 나이 먹었으면 나잇값 좀 해야되는데 엄마 미안 아니지 아니지 엄마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해서 돈 잘 버잖아 한달에 생활비로 100만원씩 보내주잖아 칼물레이 아 연막판단 너무 좋구요 야 근데 나 다른건 몰라 나 스펙터 이거 줌샷 잘하지 않냐 얘들아? 아 뭐야 얘 오른쪽에 있어 아 사이퍼 왜 이거 왜이러 얘 이게 통한다고? 아니 왜그럼 사이퍼형 뭘 뭐야 아니 왜 적한테 브리핑해 일부러 억으로 끈거라고? 아니 나 아닌거 같은데? 아 아 닫고 있으면 안되나 왜 저러는거야 미드에 벤달로 바꿨어요 아 저지될수도 있다 아 야 서칭 개빨랐는데 잡아줘 그라치 아니 방금 라운드는 나땜에 이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역시 여쭤여쭤여쭤 응? 아우 고마워 오빠 역시 오빠 밖에 없어 내 세번째 남자친구들은 50만원짜리밖에 선물 안해주는데 오빠는 200만원짜리 해주네 고마워 오빠 30초 남았습니다 거기 봐 내가 여기 볼게요 형 살짝 몸 숨기면서 앵글 어땠네 나는 살짝 좀 덜 맞는가? 18점 야 나 이거 한 판만 이기면 승급이다 그러나 엄마 essa